어? 솔직히 솔직하게 인간이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아니에요, 사람 살려. 진짜, 진짜 피곤한 얼굴. 혹시 망나니인가요? 너 진짜 1등 사장 안 했구나. 너무 힘들었어요, 언니. 새 집 아닌가요? 제가 드디어 좋은 일이 많아져서 서울로 이사를 오게 되었습니다. 이사 간 거예요? 이사했다, 이사했다, 맞아. 깨끗한데 쟤? 깨끗하다. 좋다. 저 집에도 PC방은 있겠지? 그럼. 저희 집의 장점, 가장 큰 거는 한강뷰입니다. 아, 이쁘다. 리버빈. 이야. 아직 다 못했구나. 언제 정리해. 너 다 혼자 할 거 아니야. 일이지. 키 큰 사람이 좀 도와주면 좋은데. 키가 작아서 진짜 닿지도 않아요. 저거 그냥 대연 씨가 하면 바로 꺼야 돼. 그냥 바로 그냥 해주면 되는데. 누구세요? 아, 드디어 왔다. 아이고. 안녕. 어디, 깬방 갔다 오는 거야? 어디 갔다 오는 거야? 제가 이제 이틀 동안 대구로 출장을 다녀왔습니다. 아, 대구. 어쩔 수 없이 혼자 이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좀 힘들었어요, 사실. 그 이삿날. 아, 대박. 이삿날. 와, 좋네. 어머, 앤이리야. 처음 보는 거야, 지금. 근데 잠깐만. 눈 감아봐. 왜? 눈 감아봐. 뭔데? 앞으로 와. 무서워. 잘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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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공했다, 됐다. 아, 오빠 진짜 힘들었어. 근데 진짜야. 아, 고생했어. 아니, 진짜 나. 얼굴 봐봐. 얼마나 힘들었으면. 아니, 근데 컴퓨터 어디 있어요? 어머. 아, 오빠 컴퓨터에 내가 살려둘 리가 없지. 어? 어떡해. 아니, 여기 컴퓨터 놔야 되잖아. 그게 중요한 거야. 그게 제일 중요한 건데. 다른 건 다 안 해도. 그건 해야 되는 건데. 어구나. 그래도 혼자 이사했는데 거기다 대고 화낼 수도 없고. 아니, 잠깐만. 여기를 치워. 내 책... 지민아 좀 치워, 오빠. 안 보여, 이런 거? 일에 다 순서가 있는 거야, 일에는. 뭐가 무선인데? 컴퓨터 설치를 해야지. 어머, 어머. 아니, 근데 내 모니터 어디 있어? 진짜 화날라 그래. 많이 화나셨는데? 오빠 차 안에 있어? 차에 있다고? 응. 차 타고 오면서 망가졌으면 어떻게 할 거야? 어머, 어머, 어머. 심각해. 안전하게 오셨어요. 소들갑 떨지 마세요. 착해. 포장이터에서. 어. 그런 모니터는 안 시린다고 따로 실어달라고 해서 내가 다 실어왔어. 소리가 실었어? 어. 그럼 위험한 거야.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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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아니, 이거 짐을 옮기고 가. 그만 갖다 올게. 제일 빠르신 것 같은데, 여태까지 본 것 중에. 죽여버려, 진짜. 죽여버려, 진짜. 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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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만새는 수박 때리지 않았어요? 맞아요. 저거 이게 취미예요. ㅋㅋㅋㅋ ㅋㅋㅋㅋ 어이구, 고생했네. bn ؛ brook 하하하하 지금 봄을 입어놨어요. 솔직히 진짜 불안했어요. 어디 하나 부러졌을까 봐. 이게 멀쩡해 보여도 어딘가 깨져 있을 수도 있거든요, 아내가. 이대훈 선수 키를 생각하면 엄청 긴 거야 지금. 그렇지, 그렇지. 이걸 빨리 켜봐야 된다. 그 생각밖에 없었어. 우와, 대단하다. 아니 이거 선 다 뽑아왔어? 몰라. 거기, 그걸 왜 거기다 둬. 이거 어디다 놔? 여기 소파 기스나. 이게 기스나잖아. 잠깐 쉬면 돼. 잠깐 쉬고 있어. 난 언제 쉬어? 잠깐 근데 여기를 정리를 해야 되는데. 일단은 내 방에다가 이걸 옮겨야 돼. 임시방편으로 이걸 일단 써야 될 것 같아. 개똥 같은 소리 하고 있네. 지금까지 내가 이걸 다 했는데 개똥이 진짜 잠이 확 깨네. 진짜 열받아. 제 책상을 컴퓨터 책상으로 찍는다. 어머, 어머. 열받아. 보자, 보자. 와... 이야... 얘 왜 쳐다놨어. 오빠가 저렇게 빠른 사람이었다니. 슬차 빠르다. 선출다운. 진짜 빨리 통화해. 금방 완성하네. 집이 점점 지저분해지고 있어, 오빠. 금방 치워. 어머나. 어... 개똥이 말은 없는데. 이야, 이 방이 진짜 회장님 방이다. 소재가... 와... 아니야, 소재 방이 더 주네. 아... 왜 이렇게 세게 한다고? 신나죠? 예행연습. 예행연습. 오빠 배고프다니까, 나. 알겠어. 이제 됐어. 이 정도면 됐어. 아이콘트 딱 하고. 아, 교세 또 늘었네. 견제하시네요. 아, 교세 늘었어.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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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습 중이셨던 거예요? 아이고. 추운 바람 났어요. 아, 어떡해. 저희 인사 한번. 인사부터 할까요? 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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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저렇게 하는 거야? 다 너무 달라져. 같은 건데. 오우, 이제 쳐다보시네. 그래. 시작. 락 앤. 퀵까 퀵. 아,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다시 해볼게요, 죄송해요. 괜찮아요? 괜찮아요? 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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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파 bolag 왼 ¡ olsa! 왜 저래? 왜 그래요? 고개가 계속 이렇게 숙여진단 말이에요. 옆을 보시래요? 그냥입니다. 고개가 딱 이렇게 나오고 있어. 게임 많이 해서 그래요. 오빠 게임할 때 딱 그러고 있어요. 진짜로. 원래 또 거북목이 심해서 늘 진짜로. 게임할 때는 당연하고 가장 심한 건 밥 먹을 때예요. 그리고 운전할 때도. 어떡해. 어깨를 쫙 펴주시고요. 오케이. 고개를 뒤로 쭉 잡아 당겨주셔야 돼요. 오케이. 그 다음에 코어의 힘. 그렇죠. 그 상태에서 지금 고개가 이렇게 뒤로 넘어간 게 아니라 이건 당겨주셔야 돼요. 어깨는요. 가만히 밑은 상태에서 목 가만히 뱉으세요. 목 가만히 하세요. 목 가만히 하세요. 상하체를 분리를 시키셔야 돼요. 아니 근데 이게 이렇게 하면 몸이 이렇게 되는데. 어머 저거 어떻게 고쳐. 계속 신경 써야겠다. 자세를 잡아야 될 것 같아요. 아이템 하나를 장착을 하고 시작을 할 거예요. 이게 별건 아닌데 이게 별건 아닌데 약간 실례 좀 할게요. 멋있는데 보라색 하나 사야겠다. 그렇죠. 거기서만 하면 멋있죠. 아 여기 땡기는구나. 앞에서 한번 묶어주세요. 우와 좋다 저거. 이렇게 들어가지거든요. 저절로 자세 교정까지 봤네요. 그러니까 1석 2조. 괜찮은데요? 훨씬 보기 더 좋으신데요? 맞아. 아들이 저렇게 하니까 더 잘생겨보게. 그럼. 아니 이게 펴지니까 뭔가 자신감이 생기네. 그러네. 남자는 자신감이. 잘한다. 그러네. 그러네. 보토네. 진짜 싫어요. 보토를 여기다 다 말라놨어. 사람 살려. 그대로 한번 걸어보실까요? 앞으로? 응. 오 훨씬 보기. 우와. 우와. 런웨이다 런웨이. 갑자기 패션쇼. 오마이갓. 키 진짜 크다. 우와. 패션쇼 패션. 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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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XX. 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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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두 분만의 작품을. 네. 좋아요. 그래서 일단은. 처음부터 한번 해볼게요. 처음 만났어요. 처음 만난 다음에 여자가 남자의 체스를 한번. 어머. 잡을 거예요. 근데 이때 중요한 건. 남자가. 잡아서 너 어디 갈 거야. 하고 데려오는 거예요. 허리가 예쁘다. 자 시작. 원. 투. 시작. 원. 투. 잠시만요 트레디님. 이게 무슨 일이에요? 이렇게 싸우러 가시면 되는데. 어떤 느낌이냐면요. 두 분이서. 처음 만나는 거잖아요. 여자는. 살짝. 도도하게. 남자도. 여자를 기다리고 계셔야 돼요. 근데 처음 만났을 때. 저 오차까지 따라가는데. 그게 도도하지 몰라요. 아. 아. 한번 기억해보세요. 알겠습니다. 자. 준비. 준비. 시작. 원. 투. 쓰리. 포. 둘이 표정 되게 열심히 하네. 어. 표정보다. 너무 잘 어울리시네. 표정이 비슷해. 보셔야 돼요. 어. 잘하네. 둘이 뻔뻔하게.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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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메라가 드라마야. 오. 오. 야. 아. 아. 짠 끝났어요. 그다음에 이제 트레디님을 데리고 오면서. 무릎을 꿇고 잡아줬어요. 트루디님이 뭘 하든지 다 편하게 다 할 수 있게끔 이 손으로 계속 받쳐서 마지막 턴까지 만들어주셔야 돼요. 야 멋있다. 다 해주시면 돼요, 무릎 꿇고. 무릎 꿇는 상태에서. 평소에 안 한 걸 여기서 해야죠. 댄스 것도 너무 좋아요. 꿈을 이룹니다, 여기서. 귀여워. 해보자, 해보자. 1, 2, 3, 4, 5, 6, 7, 8. 잘하네. 좋아, 좋아. 1, 2, 3, 4, 5, 6, 7, 8. 1, 2, 3, 4, 5, 6, 7, 8. 오빠 어디 갔어, 어디 갔어? 1, 2, 3, 4, 5, 6, 7, 8.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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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진짜. 와, 이거 밀었네, 오빠. 아니야, 아니야. 진짜. 아이고. 하나, 둘.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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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집어 던지더라고요. 던지시면 어떡해요. 던지시면 어떡해요. 던지시면 어떡해요. 던지시면 어떡해요. 평소에 택배 던지듯 저렇게 던져요. 도와주려고 하다가 그렇게 된 거지. 제가 뭐 일부러 던진 게 아니거든요. 거기 좀 오해가 있는 거 같은데. 지금 잘하면 이거 마지막. 파이팅. 잘 뛰자, 우리. 높게. 자, 준비. 음악 주세요. 오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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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원, 투, three. 3, 2, 3, 4 자리가 너무 길어서 진도 많이 맞죠? 스킵! 잘 어울린다 또 잘하셨어